기상청이 장마라는 표현을 없애려고 한다는 소식이 있다. 과거 몇백 년 동안 한반도에는 일종의 우기가 있었고 이를 장마라고 불렀는데 최근 기후변화로 늘상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고 끝나던 장마가 시기도 양도 예측하기 힘든 복지성 폭우 양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가 사는 중부권의 피해가 이번에 막심했는데 도심지와 산림지를 막론하고 피해가 컸다. 유난히 산사태도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토사를 방지하는 시설인 사방댐을 주목하고 있다. 사방댐이란 기둥, 계단 등으로 토사나 자갈을 막거나 유속을 느리게 하부 지역의 피해를 막는 소규모 댐이다. 극한 호우라는 신조화가 생길 만큼 많은 피해가 있는 시기이기에 다시금 사방댐이 주목받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나는 의문이 들었다. 사방댐의 도입은 이전부터 있었는데 사방댐이 활약했다는 보도는 못 봤다. 그렇다면 사방댐이 실용성이 없다는 것일까? 과거의 뉴스를 살펴보았다. 길게는 7년 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여러 보도를 보고 내가 느낀 결론은 긍정적 효과가 예상될 사방댐을 설치했으나 설치 후 관리 소홀로 재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방댐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익숙해진 마스크와 같다. 일종의 필터다. 오염되거나 막힌 양 기능을 상실한다. 뚫어줘야 한다. 정책은 수립보다 유지가 어려운 것이다. 계속 유지 관리 해줘야 한다. 나름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지 않을까? 사방댐은 잘못이 없다. 귀엽다. 이곳에는 계곡물의 토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방댐이 사방에 있는데 사방댐의 건축 양식 특징은 귀엽다. 다시 봐도 귀여웠다. 또 다른 사방댐 뒤편에는 공룡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다. 발표니 기서다.